고막을 털어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고막을 털어라 랄라랄랄라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토크로 30분을 고막을 아주 알뜰하게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야망과 포부가 어마어마한 진성 힙합 걸그룹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파씨. 영파씨.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영파씨. 귀엽다. 우리 선혜씨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파씨의 똑단발 리더 정선혜입니다. 정선혜양. 똑단발. 지은씨.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막내 칼슘우유 한지은입니다. 칼슘우유.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상큼발랄 비타민C 지하나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비타민C. 비타민C 영파C.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하나야.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기린 도은입니다. 키가 제일 긴가 보구나. 도은야. 기린.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독특한 보이스 위원자입니다. 독특한 보이스. 독특한 보이스. 위원정연. 작년 10월에 데뷔한 씬입니다.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 들어봤어요? 여기 음악. 영파씨요? 저. 엄청 팬이야? 데뷔 쇼케이스도 다녀왔어요. 왜? 니가 MC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다가갔어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하이브리드 힙합 유닛 팬텀 3인조 출신 아닐까. 그런데요. 저희 멤버 형께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DSP와 함께. 한번 봐달라고 불렀나보구나. 그렇죠. 사실 데뷔 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었고. 몇몇 멤버들은. 사실 제가 데뷔 쇼케이스를 다녀와가지고. 엄청 팬이 되가지고. 감사합니다. 데뷔 곡이 마카로니 치즈라는 곡인데. 마카로니 치즈. 제가 계속 끝나고도 맴돌아가지고. 마카로니 치즈. 마카로니 치즈. 이렇게 계속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오늘 컬투쇼에서 뵙게 되네요. 오늘 컬투쇼에서 뵙게 되네요. 그래요. 어땠어요?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영파씨요? 되게 인상 깊었고. 사실 저는 그때 쇼케이스 때는. 음악을 제대로 막. 들을 수 없는. 들을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면서 음악을 또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특색이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힙합에 진심인 그룹이에요. 좋아요. 음악이 너무 궁금해지고요. 영파씨. 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약간 이름이 뭐. 김영파인데. 영파씨. 영파씨.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영파씨는 뭐예요? 영파씨는 영과 파씨의 합성어인데요. 영은 어린. 영파씨는 집단이라는 뜻인데. 라틴어로는 가능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어린 집단인데. 뭐든지 가능한. 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영파씨. 네. 라틴어구나 파씨가. 파씨. 파씨. 완전 힙합 그룹이구나. 힙합 음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힙합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진짜 뭐. 핫한 힙합 장르부터. 옛날 장르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영파씨. 방청객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0262님. 영파씨. 어쩌다 힙합 컨셉으로 데뷔하게 됐나요? 아주 노말한 질문이죠. 어쩌다가. 네. 저희가 사실 연습생 때부터 힙합 장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힙합을 좀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거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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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두루두루 의견이 좀 섞여 있다. 아. 아. 근데 저희가 데뷔 시퀘셔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마카로니 치즈라는 곡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 만들었어요? 네. 그냥 비트. 맘에 드는 비트가 있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들어주세요. 네. 홀로 데뷔해. 네. 데뷔곡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요번에 나온 노래도 직접 만들었습니까? 이번에는 타이틀곡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이디어 정도만 같이 이렇게 하고. 맞아요. 사실 이번 곡도 정말 좋은데. 고막을 털어라. 일단 하면서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파씨의 신곡. 들어봐야겠죠? 제목이? 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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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L입니다. 사이즈로 XXL 맞죠? 맞아요. 어떤 곡이에요? 왜 XXL인 거예요? 제목이? 몰라요? 저희 애가 데뷔를 하고서. 데뷔를 했으니 꿈을 이뤘으니까 너무 기쁘지만. 아직 모자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저희의 큰 꿈을 담은 저희 야망과. 사이즈가 좀 크게. XXL이지. 크게. 더 커지겠다라는 저희 야망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3XL도 있고 4XL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좀 이제 힘들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신곡 XXXL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4X 정도는 약간 이태원 쪽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크롭하는 집 느낌이다. 이 곡이 정말 90년대 감성 힙합을. 90년대 감성 힙합을. 감성 힙합은 모르겠고. 90년대 힙합을 제대로 소환한 곡인데. 좀 아주 특별한 곡을 오마주 했어요. 진짜 아까 리허설한테 확 느껴지더라고. 좀 익숙하셨죠? 확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생각나던데. 오 맞습니다. 컴백홈을 오마주 한거죠? 네. 근데 사실 그때는 다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멤버 전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곡을. 그러면 이 곡을 언제 들었어요? 몇 살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정선혜 양은. 저는.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을. 연습생 하면서 아무래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많이 들었으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던 거 같아요. 찾아들어봤어요? 사실 지은 양 같은 경우에는 막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컴백홈이. 지금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2009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네. 나 공구학번이거든요. 오. 야. 년생이야?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장래가 술렁입니다. 아니. 어린 친구들 많지만 또 2009년생 힘들잖아요. 그렇지. 만나보기 힘든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뭔가 연습하면서 언니들이 서태지와 아이들 선배님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봐서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방송에 잠깐 잠깐 나오는 걸로 처음 접했었는데 뭔가 되게 뭔가 들었을 때 가요계의 판을 뒤집으셨다. 완전 뒤집었지. 완전 뒤집혔죠. 네. 그래서 뭔가 영파 씨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서태지와 아이들 선배님처럼 가요계의 판을 뒤집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하네 아주. 야망이 느껴집니다. 야망이. 컴백홈이 1995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14년 뒤에 태어났어요. 이거를 지금 힙한 걸그룹이 2024년에 오마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병파 씨 그러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브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엑스엑셀. 엑스엑셀. 야. 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투엑스라지 하면 진짜 아저씨 소리 들어요. 엑스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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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오늘 지금 방청객분들 제가 생방송이 아니라 문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문자 하나씩 무조건 보내주세요. 노래 어떤지. 여러분의 문자가. 41088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의무로 무조건 하나씩 보내세요. 영파씨. 네. Are you ready?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영파씨의 노래입니다. 엑스엑셀.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Let's hear that order. 엑스엑셀. 엑스엑셀. 제로 백. 슝 세게 밟아 엑스엑. 엑스엑. 빅 티셔츠. 나 빌리. Just pass me. 아까 티셔츠. 신고 하이템. Watch me. 쉬미 쉬미야. 그냥 즐기는 바. 해. 기미 기미 나. 목이 말라. 난 반응. We don't drink. Just pour it. M1. 빅. Like. 켜고 먹어. 치왕. Love it. Tarot. Big. Cheese. Big. Cooki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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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m. Big. Big. Two. Four. Six. Sneakers off the ground. 하늘 덕분이 깊이 뻗을 땀. 아무리 봐도 No.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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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extra. Extra. We got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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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Extra. X XL, do we next XL 160원 자리 키로 자연 스텝 Maybe, maybe, baby 벗어놓은 클랜 비대 위로 공연 보다 더 크게 Give me 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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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ke an earthquake Earthquake, Earthquake, 거라마다 Earthquake Work that, Work that, 뛰었더라면 멋있게 더 떼, cross that 우리 좀만 뻔해 Make a cat to me, no, so I'm signing this was for bad Yeah! N안들이 하는 것 따라 할 거라면 뭐라 예술을 하냐고 몸속 미님이 너한테 치라고 단지를 걸지지 말라고 정인도 병 하나 내려가 A 못하겠지 아무도 빨리 또 버블러 업으로 처럼 내 비전은 완전히 다른가 Take it to another level, level, take, left, take Selfie가 그루미까지, level, take the gravity Super time, super large, super hard candy 명사에 자꾸 raise the bar, yeah I'm about to do it X, XL, doing X, XL X, XL, doing X, XL Extra, extra, double, extra, learn Extra, extra, we got extra, learn Extra, extra, double, extra, learn X, XL, doing X, XL Extra, extra, double, extra, large X, XL, doing X, XL X, XL, doing X, XL Extra, extra, double, extra, large 음악이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태지의 힙합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요즘 친구들이 아마 이 음악을 듣고 다시 그걸 찾아 듣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태균이 형은 감상하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나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계속 옆에서 모든 것이 다 다 뺏겼어 컴백 컴 X, XL, X, XL 아우 좋아 요즘 친구들도 우리 또 조금 이제 옛날 추억을 또 상기하실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노래였습니다 자 5826님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5826님꺼 우리 네 영파씨, 실물, 영접 다 너무 예뻐요 근데 랩을 너무 잘하네요 제대로 힙한 그룹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는 우리 위현정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0853 0853님 간혈인 몸에서 파워풀한 목소리가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노동요로 최고일 것 같아요 으쌰으쌰 XXL 응원합니다 어디 계세요? 0853님 아 정육점에서 일하시는구나 노동요로 좋을 것 같아요 액쌍쌍 고기 자르면서 막 고기 자르면서 막 6984님 문자도 우리 지하나 양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20대 때 서태지 왕팬이었는데 영파씨 노래로 다시 들으니 반갑네요 지은씨 우리 조카랑 동갑이에요 다들 너무 예뻐요 응원합니다 지하나 양의 톤에서 우리 쪽 느낌이 좀 나죠? 우리 경상 패밀리 느낌이 좀 나죠? 어디에요? 저는 부산사람입니다 부산오빠 아니에요 부산오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양을 만났네요 동양을 만났네요 그러게요 다음 문자는 우리 동은양 읽어볼까요? 네 네 서태지 본다고 5767님 네 외력적인 톤이에요 아무래도 힙합을 좀 하다보니까 네 서태지 본다고 고속터미널 가던 생각나네요 가사 전달도 정확하고 랩도 훌륭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음악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어떤 갭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물 수 있는 어떤 느낌이 될 것 같다 옛날 서태지 팬들이 다시 우리 XXL 노래를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맞습니다 마지막 문자도 한 번 우리 네 9587님께서 얼굴은 베이비복스인데 음악은 완전 서태지입니다 베이비복스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세 분 전도 몰랐고요 두 분 정도는 알았는데 뭐라 착한 친구들이라고 네 치아나 모르죠 베이비복스 네 모를 수밖에 사실 그럼 엄청 오래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할 때도 같이 활동했던 걸그룹이에요 맞아요 베이비복스 8298님 선혜씨 보니까 똑단발 욕구 생겨요 보이씨하고 너무 예뻐요 XXL 노래 옛날 오락실에서 퍼폐 펌프하던 감성도 오르네요 그렇지 펌프 신인그룹 영파씨 응원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와 다 옛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서 지금 많이들 옛날 추억을 하시네요 진짜 저 궁금한 거 갑자기 하나 있어요 네 선혜야 랩하실 때 중간에 달리는 부분 있잖아요 네 예술을 하냐고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이브 한번 혀가 꼬인다거나 이렇게 절어본 적 있나요? 빠른 랩 빠른 랩 예술을 하냐고 처음에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춤이랑 같이 췄을 때는 헷갈리지? 네 어렵더라고요 호흡이 조금 딸리니까 이게 멀티가 안 돼가지고 춤이랑 같이 추니까 그렇지 그렇지 꼬였었습니다 따로 혼자만 지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랩 파트 혹시 가능할까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할 거라면 뭐하러 예술을 하냐고 T 마음속 미님이 나한테 T라고 딴지를 가지지 말라고 F 중인들 병안 아니라고 100 타겟지 아무도 빨리 또 파블로 아블로처럼 내 비전은 완전히 다른가 와 아니 그 아는 형님이 제작을 했다면 예 우리 전세상의 래퍼신데 얘 좀 봐줘라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저는 왜냐면은 이 파트를 듣고 PTSD가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나갔을 때 그런 비슷한 제가 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사를 다 까먹고 4마디를 외계어로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사공사님 09년생 지은 양 엄청 이뻐요 우리 딸이... 아 이거 했구나 자 0853님 기린 도은 양 키가 얼마에요? 제가 아침키랑 저녁키랑 차이가 많이 나요 달라요? 제가 저녁에 재면 66까지도 내려가고 아침에 컨디션 좋을 때 재면 68까지도 올라갑니다 2cm가 차이가 나가는 거야? 허리를 곧게 펴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자궁이 나면 조금씩 큰다고 그러더라고 아직 어려서 성장판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지은 양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겠죠? 많이 열려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빌고 있어요 가사에도 160 언저리로 다이언 스텝 다이언 스텝이라는 가사가 있죠? 맞습니다 키가 그럼 160 150 언저리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60 언저리입니다 150보다는 160에 가깝습니다 아니 계속 클 거잖아 나이가 어린데 뭐하지? 맞습니다 XXL 뮤직비디오가 벌써 여러분들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돌파요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는데 그렇죠? 2주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체감이 좀 되나요? 멤버들은? 확실히 음악방송 돌다보면 저희의 XXL 판넬이 늘어났어요 팬들이 많아진군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조회수 보면 밑에 댓글들 달리면 해외 팬들도 많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파씨가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가 점점 SNS에서 보이는 횟수도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괜히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 그룹 이름을 검색하면은 양파씨가 그렇게 뜬다고 그래요 맞아요 영파씨인데 그렇지? 헷갈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 한번 양파씨를 이겼었다가 지금은 다시 양파로 검색하시겠으니까 다시 뜨더라고요 그래도 양파씨가 먼저 뜨진 않네 아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영파씨에요 영파씨 아 검색할 때 옷하면은 막 수정을 해주니까 네 그렇고 그렇고 독특한 가사가 있네요 리국의 청 눈업 수월상의 수월스월빈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 파트입니까? 이게 제 파트인데요 바로 리국의 청 눈업 수월상의 수월스월빈인데 이게 바로 예상할 수 없는 청개구리를 뒤집어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니까 예상할 수 없는 청개구리 이렇게 되네 왜 뒤집어서 한 거예요 근데? 어 대표님 대표님의 뜻이죠 알 수 없는 대표님의 뜻이에요 청개구리라서 어떤 대표님 말씀하시는거죠? 아 TN 대표님 갱갱띠다 아 갱갱갱 대표님 맞아요 그분이 청개구리세요 그분이 청개구리셔가지고 리국의 청 눈업 수월상의 수월스월빈 그러니까 저 옛날에 같이 팀할 때 그 감성이 조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갱갱갱갱 아 웃기네요 거꾸로 넣은 거 좀 신박하다 느낌이 네 자 일단은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There we go 영팔씨의 매력이 푹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방청객분에 문자가 나왔는데 좀 길게 보냈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8298님 궁금한 점 편갈라 크게 싸우고 운 적 없었는지 실물 후기 귀엽다 못해 사랑스러워 꼭 안아주고 싶다 인형 같아 신곡 감상평 이 분은 무슨 숙제처럼 했네요 난 춤과 노래를 전혀 못하다시피 하는데 무지 신나고 몸이 저절로 흔들어진다 오늘 오길 참 잘함 어디 계세요? 일기를 쓰셨습니다 와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정성껏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형 갈라 크게 싸운 적 있는지 저희는 편이 맨날 바뀝니다 그래요? 하루에도 100번씩 바뀝니다 신박한 대답이에요 지금은 어떤 편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아직 오늘 깨어난 지 얼마 안되서 편이 안 갈려있군요 네 아직 다투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나 네 보통 물어보면 저희 사이 좋아요. 맨날 편히 갈리다니. 처음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둘이 붙어서 얘 놀렸다가. 최근에 자주 싸우는 주제가 지은이 성장판이 열려있다 닫혀있다로 편갈라가지고. 열려있다고 봅니다. 닫혀있습니다. 열려있길 바라요. 저도 머리에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매번 잘하죠 형님? 매번 잘하고 있어요. 짧지만 영팔씨 매력이 좀 빠져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인사 좀 누가 해주실까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어릴 때부터 다들 컬트쇼 너무 좋아했었가지고. 맞아요. 아까 지은이도. 지은아는 그랬어요? 저도 부산에 부모님이랑 다같이 놀러갈 때 멀리 이동해야 될 때마다 항상 컬트쇼 듣고 그랬어요. 밖에 노래 나왔을 때. 근데 커서 데뷔해서 이렇게 여길 나왔어? 네. 사실 부모님 아직 모르세요. 어? 여기 나온 거를? 네. 일요일날 들으라고 하세요. 일요일날 방송되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요즘에도 계속 듣고 계신 걸로 알아서 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왜? 깜짝 공개. 아 깜짝 공개. 매일 듣는 루틴에 갑자기 내 딸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서프라이즈. 그래요. 리더가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저희 오늘 너무 짧았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와도 되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더 더 크게 해가지고 다음에 더 성장해서 더 귀엽고 예쁘게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파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내드리면서 영파씨의 노래 XXL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다시 내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저의 날에서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왔습니다. 땡큐.